방송 시작을 또 안 누르고 했네 바보 아니야? 좀 밝은가? 머리 껍질거려서 영 불편하구만 흠흠흠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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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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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자리 스피커가 있는 소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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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상 한 판은 바데를 해줘야지 오 빨리 잡히네 너무 매넌극인가 흥 내 말 듣던가 꺼지던가 자리 정이 짠 불ér 다다다아 어휴 이쪽쯤에 있나? 안녕하십니까 이쪽쯤에 있겠지? 5 4 3 2 1 폭격이 시작합니다 A 거점을 지배하십시오 다른 데서 터졌나보다 된다 애들 더 줬네 야 피 1인데 아 와우 하나 다 맞어? 와 둠피 피우기인데 왜 못 잡지? 좀 낫네 바짝 태워주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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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으응 안녕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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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는 저쪽으로 떨어지는구나 반갑곤 으응 골장난 좀 쳐볼까 아 이야 아 진짜 짜증나 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아직 각폭을 모르겠어 처음 죽음 아 하이 카토님 언제 왔데 왜 오늘 왜 왜 내 실력이 어때서 애들 어딨어? 막혔어? 어서 이거 봐 맞았지 맞았지 어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잘했단 말이야 지금 나가면 안 돼 꺼져 사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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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별이 보이죠? 야야야야야야야 밥 어딨니 밥 어딨니 밥 놀랬네 놀랬네 우리 별이 여기 있어요 안녕 우리 밥 뒤졌어 우리 밥 뒤졌어 응 안녕하십니까 환갑군 도움비 어디있죠? 화물 어디있죠? 여기있다 뭐기로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하하하 나이스 흐헤헤 흐헤헤 저리가 흐헤헤 fig 아 역시 안돼 안돼 제멀 아악 норм 아 median stron 적 er cru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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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 자녀 안돼 안돼 총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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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딜구슬 어이씨 아아 지구슬씨 극혐씨 별이야 늘 이쁘지 비례한다고 해줘 반비례는 너무하잖아 어디갔죠? 어디있죠? 얍 얍 얍 얍 어 애들 안나오네 우리 별이 밥먹고 코한다 밥만 먹으면 딥이잖아 왜 안오지? 떨어지고 난리난네 저쪽은 어이씨 가야되나? 뭐하니? 어이씨 하나도 안맞네 왜 하나도 안맞지? 이상하다 이게 상상했던거랑 실제랑 너무 달라 아이씨 아이씨 안녕하십니까 냠냠냠냠냠 어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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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쟤 피 얼마 없나봤는데 밥 한번만 부르자 밥 어디로 부르지? 위로 불러야될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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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내 밥 또르르 뭐할까요? 뭐할까요? 아 밥 치사가 덜 됐어 아 그러네 밥이 덜 됐네 아 뜸을 너무 뜸을 들였어 아 어 내 애씨 나 이게 점으로 하는 거는 다른 거 못하는데? 안 줘야겠네 헐 응? 응? 아니 토요일에도 일한다고? 대박 나 애씨하고 싶은데 난리구만 나 하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나 하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나 하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다 하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엘 뭐지? 무서웠지 왜 아이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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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온 거 아니에요 바이바이 아 나 피 없다 아 아 나 개피인데 아 난 피 1인데 222 야 너 아빠 나 애취 나 아파 나 아파 너무 pain 너무 아파 꺼져 브라보 나이스 빠이빠이 나이주 오랜만에 해도 좀 되네 죽어 죽어 아잉 아이씨 내가 죽었잖아 안한지 오래되서 가만히 이러네 안돼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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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포탈을 파괴했다 와우 할배한테 죽었어 뭐지? 이럴 수가 있나? 아이씨 하고싶어 오이씨 아이씨 어디다 던져 어디? 꺼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오 나 잘했어 아홉명이나 죽였네 우와 근데 왜케 많이 죽었지? 힝 별이 귀여워 반가워 브론즈 5 4 3 2 1 기량 거절을 준비하십시오 1 1 2 2 2 2 2 2 3 2 3 2 3 4 5 4 1 2 3 2 2 2 3 2 4 사람 살려 안돼 너무 아파요! 아우씩 왜 이렇게 안봤지? 어? 승질나네? 주먹으로 칠걸 괜히 하살로 때린다고 쪼했네 쟤 떨어졌다 아리가 떠요? 아야 내가 먹었다 왜 이렇게 안 맞아 나이스 잘 못 넣었다 잘 못 넣었다 진짜 저거 더럽게 안 죽네 스킬이 없어 하살만 있었어도 진짜 나 자꾸 어디다 쏘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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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애쉬 하고 싶어 오 이슈 주세요 ㅎㅎ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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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children 왜 이렇게 안맞아 오늘? 우와 오늘 진짜 안맞네 진짜 안맞지 않나? 아우 나 잘못 눌렀어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안 죽어 안 죽어 아 진짜 실로 안 죽어 아 힐러 안 죽어요 메르쉬 어딨어? 아 용광로 아직 옆이랑 뒤보는게 어렵네 10번이나 죽었어? 겁나 많이 죽음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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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잘한다 어디까지 가 거점을 정렬하겠다라 거점을 벗겨내자 안 돼 안 돼 이겨야 돼 알았어요 내 말 들은 것처럼 알았대 오지마 이 새끼야 아아 피 1인데 아 겐지 씨 아 겐지 피 1인데 못 잡았다 에이 으헤헤 흐흐흐흐흫 부대 부대 헐 쪼꼬 쪼꼬 요 여기선 어디로 던져야 될까? 보통 얘들이 2층에 있잖아 쪼꼬 스턴이라도 잘 던져서 재미 좀 봐야지 어? 이거 보면 그거 생각한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베리씨 말 맞네 흐흐흐흫 흐흫 흐흫 빨리 처리하자 이거랑 뭔가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흑 이미 다시 싸워도 으 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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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궁 썼구나 으 으 으 우리 팀권 줄 알았네 으 호도양 딜러 으 으 까 으 아 ared 으 으 으 어딨는데요? 어 저기있다! 어 왜 이렇게 안맞아? 아 그냥 쏘는게 낫겠구나 이런거는 ㅜㅜㅜ 아우씨 진짜 3대1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새끼들아 진짜 원래? 석양까지? 불장난 좀 쳐볼까? 어? 왜 여기로 떨어지냐 지금? 어디갔어? 어디갔지? 아 위도우 진짜 비켜 잘 쏘네? 아 진짜 잘 쏘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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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못내려 우주 아 덜 죽었다 이번엔 3번밖에 안죽었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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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이 아직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맞지? 어제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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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뭐하냐 뭐하냐 잘못 눌렀다 힝 힝 힝 힝 힝 힝 아 잘못 던졌어 힝 아 아 힝 힝 힝 힝 옥타 오오오오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아 이게 아직 내만 같지 않네 아 그 4 으 으 쟨 좀 조격시켜 어 잘못 던졌네 아 이것도 갖고 어렵네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 죽었네 아 죽었네 웃음 얍 오마이갓 우리 밥 어디갔지? 하이! 불꽃처럼! 나이스! 맞았죠? 나이스! 어머! 맞았어! 못 왔네 오! 한 번밖에 안 죽었다! 야호! 이제 뭐 할 거예요? 부등호래 슝! 슝! 그거 브론즈...에요? 실버 아니었나? 은율ine 어윰! 힐러 잡혔다 간식 램 잡아먹는 걸 꾸고 저 다음 판에 딜러 해도 됨? 어 그냥 빨리하고 빨리 끌려고 낮에는 일찍 잡히겠지? 할게 너무 많아가지구 그냥 빨랑하고 오예? 일찍 넘쳤나요 근데 안맞아 사라다 애들 다 어디갔어? 애들 다 어디갔어? 나이스 하룻인가? 흠 공격력 증가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공격력 강화죠 어디로 가보셔야 강화죠 어디로 가보셔야 여름 왕 저한테 땡 애들 다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가보네 마무리 아잉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애들이 다 피가 없네 못참아 나 못참아 나 못참는다 나 안참아 이것들 열받게 안해 정의같은 소리 하네 꺼져 어쩔 수 없다 라인이나 죽이자 꺼져 어 뭐야 살았어? 죽어? 열받게 하지마 아구 기절하면 안 돼 기절하면 안 돼 까불지마 까불지마 오 위도우 있다 오 오마이갓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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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쩍 얘들아 뒤로 좀 우련 바이바이 Vou 좌우 바이바이 바이바이 브릴 바이바이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아 까비 안 죽었죠? 안 죽었죠? 다 죽혀줘 다 죽혀줘 다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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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круг 다 죽여줘 다 죽여줘 다 죽여줘 다 죽여줘 다 죽여 figured 이것들은 힐러가 가지도 않았는데 지네끼리가 자 가자 아 씨 안 줘 한쪽 난 안 한쪽 이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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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께 한방 그치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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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왜 이렇게 따로 놀아요? 여기 브런즈니? 왜이러지 애들? 너무하잖아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거 어쩌라는거지? 아따 바보 던깨들 아 이거 한조 안되는데?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어 안돼 아 그냥 궁 쓸걸 에잇 궁 괜히 아꼈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안 아끼는건데 이씨 진짜 양검이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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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릴라 피 1인데 이걸 왜 못 잡는 거지 다들? 포커신, 기가 막히게 안되네? 똥싸개들, 이 똥싸개들 그냥 가자 얘들아 아, 아따 안 돼? 아아아아 안돼 너무 많이 죽었다 이 똥싸개들아 진짜 이씨 계속 비비는 게 신기하다 라인도 던지네 라인도 던지네 라인도 던지네 라인도 던지네 라인도 던지네 라인도 던지네 아아 할 만큼 했다 바보들 이제 내가 딜을 넣어줘야겠어 날들이 너무 못해 잘 내가 못하는 게 나 빠라빠빠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어? 아니 이거구나 여기 떡실신이에요 완전 떡실신 했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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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되네. 시간 절거네. 시간 절거네. 시간 절거네. 시간 절거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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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고만 조용해 조용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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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도 잘 안 잡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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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콜라 한 사발 가져올까나? 다들 조용하네. 그냥 잠수 타고 보고 있는 거니 의리로 틀어놓고 있는 거니? 너는 죽겠다.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럼 죽겠다. 그럼 죽겠다. 지금 날씨 몇 도냐? 지금 날씨 몇 도냐? 아이씨. 27도. 우와. 아까 차는 폭발할 것 같았어. 완전 더웠어. 저는 괜찮은데. 혹시나. 심심하실까봐요. 후잉. 내일 할 일을 좀 적어볼까? 오늘 할 일도 다 안했지만. 내일은 오늘 안 한 거 하면 돼. 내일은 오늘 안 한 거 하면 돼. 벌써 15분이야. 안 잡혀. 탱이 없어서 그런가? 탱할 사람 있나? 어? 화요일, 수요일 비 오네. 아이씨. 하.. 새 차 언제 하냐. 화수목 비 오잖아? 대박. 그럼 새 차를 금요일날 해야 되나? 토요일. 언제 안 와. 왜? 아휴. 포거는 수. 귀여워네. 어? 마키아컬리도 확찐자 생겼나 보다. 이놈. 아. 무시어서 나갈 수 있겠어? 이래서? 어? 여기가 아니라. 나는 언니뻐라 나는 언니뻐라 나는 부족한 선생님 나는 코다가 나는 당신의 골고루 나는 방에 나는 당신의 골고루 열이 심심해요? 좀만 참아요 다음 하나요 와아 20분이다 돌돌돌 최고 기록 이렇게 오래 걸린거 처음이네 깎아먹어야지 길게 잘라주면 고기 고기 고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와 20분 넘었네? 안잡혀. 실버 구간이에요. 지금 21분 기다려서 이 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 심각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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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걸린대 아이고 이리로 안올라가지네? 폭탄이 이게 몇초에 터지지? 아 너무 빨리 터졌어 아 짜증 와이씨 아 부담스러워 아이고 잘못 던졌어 아 잘못 던졌어 어 긴장했어 아 이런 이런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영웅 죽지 않아 어디갔어? 뒤져라 와 쟤가 안죽는다고 메르시가? 말도 안 돼 아이씨 어 말도 안 돼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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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도우는 나 잘 못 잡는데 아 위도우는 나 잘 못 잡는데 아이고 아 여기 못 올라가네 우리 메르시가 엄청 뭐라 하는구나 아 위도 보면 뭐해 위도를 못 잡는데 아 이거 위도 나는 원래 못 잡아 아 잘못 눌렀어 아파 아나 씨 아 씨 아 씨 손가락 내 손가락 내 손가락 진짜 아 진짜 아 씨 석양을 깨워버렸네 어 소울이 너 잘하는구나 떨어진거 봐 안 돼 안 돼 안 돼 간장 앨벅이 너무 귀여워 ㅋㅋ 아 위도우 위도우 아 위도우 진짜 이거 답 없네 와 이런 미친놈 이시 뭘 합체 아이고 아이고 아 c 메르시 피 1인데 c 아 메르시를 못 잡네 아 0 아 비가 안나 아 으 으 으 으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안맞아? 와 피 1인데 안죽네 포커싱이 안된다 아 그거 잘못 누른다 킬을 아 진짜 짜증나네 와 씨 또 부활했어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아우 짜증나 아우 이거 왜 하는 아 눈 아파 왜 이렇게 안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 총알 장전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와우 안 돼에에에에에에 괨장싫 히힛 아이씨 아 석양씨 뒤에있네 바보 맥을이 바닥에다 뭐하냐 멍청한 놈 쏘리 쏘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아이고 아 내 집 내 뽕따지 오우 힘들어 오우 아 내가 좀만 더 에임이 좋았어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니 우와 아우 아아 못가겠다 아 안돼!!! 와아.. 제발 부활되라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녕하세요 왜 소리 안 나지? 희한하네? 시참 눌러야 돼요 시참 왜 빨라 소리 안 나지? 왜 빨라 소리 안 나지? 흐흐흐 소소 이건 이길 수가 없는데? 3분을 어떻게 막아 아 모이라한테 4명이 휩쓸려가지고 힘든데 생존 확률을 최대로 높이시되면 아 이게 될까? 아 아씨 또 너무 빨리 터졌다 아 아 아 아 아 히힛 잘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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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으아씨 아.. 아.. 애들 너무 아파 에이 한 명 죽으면 끝이지 냉 할 만큼 했자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닉네임은 없는데?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복붓 복붓 제가 초대 보냈어요 초대 안 왔어 곰빵이 시끄러 발할 틈에 안 돼 어? 디코 오세요 디코 있어요 디코에 있어요 아이용 꼭 껐다 켜야겠다 먼저 들어가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먼저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 오셨군 하이 일단 이거부터 할까네 제가 왜 소리가 또 안 나지? 저거 네 확인했는데 여기 트위치1 트위치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선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다 뭐라구요? 아 옵지체포라고? 아 방장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어 계속 졌어 아니 이거 이상하다 팔로우 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요즘에 소리가 안 나지? 희한하네 이거 안 움직이면 튕길려나? 어? 왜? 방송 왜? 아 이거 소리 안 나는 거? 모르겠네 왜 안 되지? 갑자기? 응 아 어 팔로우 소리가 갑자기 안 나네 요즘에 아 어 팔로우 소리가 갑자기 안 나는데 요즘에 왜 안 되지? 희한하네 저기 나와야 돼서 소리가 나야되는데 희한하네 이걸 여기 밑으로 내려가나? 모르겠다 에이 팔로우도 안 읽어주고 문제네 문제야 그래야겠네 아 근데 뜨지도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왜 그러지? 원래 팔로우 하면은 팔로우 했다고 떠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게 뭔 말이죠? 자칸 이래로? 아 알림 설정 해놨는데 이상하다 아 아 그 얘기구나? 어딜 그렇게 쏘다니고 옳씨나 팝토님 어디갔다옴? 내 안에 별이 있다 별이 한마디 해주세요 아 밖에 나갔다 왔구나 벼린 왜 늘 졸려 보이지? 근데 별이 원래는 되게 활발해요 그냥 안겨 있으면 졸린가봐 원래 내가 컴퓨터 안 하면 별이는 완전 날아다녀 원래 내가 컴퓨터 안 하면 별이는 완전 날아다녀 별이 밥먹어서 졸린가봐 토끼 같지 않아 토끼? 검은 토끼 같애 오늘 진짜 토끼 같다 별이 별이 당근 줄까? 당근 당근 어 나 지켜준다 별이 별로 당근 안 좋아하긴 해 별이 당근 별로 안 좋아해 별이도 편식함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바이바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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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실력 내 내가 어때서?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어? 안 돼! 어 브론즈 치고 잘하잖아 그리고 나 실버라고 죽는 거 봐줄만 해 죽는 거 봐줄만 해 죽는 거 봐줄만 해 별이 귀여워 아우 별이 우리 별이 조금 무겁네 다리가 아프네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 신기해 에임 아레나는 뭐예요? 그냥 에임 맞추는 건가? 아이고 맵이 바뀌었어 다들 어딨지? 여긴 어디야? 어두워! 여기 무서워요 아 버그야? 어두워서 무서워 으악 오 노인 압박하 압박하 안 돼에에엥 흐흐흐흐 그 사람 도는 걸 보고싶어 막수 아이씨 아 그렇구나 거기가 실제 맵이구나 아잉 아잉 총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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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었다 없어졌어 어우 점이라서 되게 안 맞아 똑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아 나 여기 또 있어 아 여기 있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침착하지 못해 아 내 에임이 그렇게 흔들려? 알았어 알았어 아씨 게임 발견됐어 흐흐흐흐흐흐 여기 2층 있는 덴가? 아 이거 또 안된다 아 키보드 연속으로 또 안 눌려 뭐 눌려야 되더라? 아 키보드 안돼 망할 키보드 진짜 아 키보드 안댕 키보드 안댕 아 망했어 어 됐다 됐다 아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을 수 있는 절 믿으세요 안경을 말지 바로 있는 성패널에 힘없이 쏜느라고 이게 내 매력 포인트야 뒤에 겐지 들어왔다 아니 뒤에 겐지 있는데? 우리 아나 죽는다 우리 아나 죽는다 아니 애들이 야야 아 방패를 아니 방패를 아 저 라인 뭐야 라인이 방벽을 이상하게 한다 방벽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아 나 이거 안되는데 키가 지금 이건가? 큰일났네 키가 제대로 안 눌리는데 에이 먹혔네 아 망했다 지금 갑니다 아 아이구 아 아 아 아 어디갔어? 아니 이거 디바 겁나 때리는데 이거 아무도 안 봐줘 짜증나네 진짜 아니 탱이 바로 옆에 있는데 탱이 안 때려주냐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하자 있다니 나 열받아서 힐러 못하겠어 잠깐만 별아 별이가 자꾸 마이크 땡겨 개소리 하지마 이거 메르시하니까 겁나 쳐맞기만 하고 그냥 죽여버려야겠어 아 나 진짜 별이 내려갔다 별이 더운가봐 힐러가 그냥 잘리네 와 잠들었다 아 씨 겐지 피 1인데 왜 안 죽냐 죽지를 않는다 이렇게 피 1인데 이씨 안 죽어 잠시만 저에게 집결하세요 이거 왜 안죽어? 이거 이씨 진짜 하나 모르네 겐지를 어떻게 죽이지? 내가 뭘 무섭게 먹었다 그래 토카칩 땡초 간장 맛이야 이거 진짜 맛있음 아 나 힐 잘 못하나보다 내가 힐긋네 우리 팀 좀 봐 진짜 잘할 거야 방격을 배치했다 아니요 일을 직접 처리하는 건 취향이 아니지만 해야 할 땐 인사하면 옆으로 본다 아 아 우리 아나가 겐지만 잘 재우면 되는데 좀 아쉽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어 뭐야 순식거네 대상시켜주지 아 이게 짭짤하면서 살짝 매콤한 맛인데 예술인 왜 일로 왔을까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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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크리 맥크리 맥크리 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프다 아프다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요즘 맨날 이거만 먹어 가자는 역시 딜하니까 속이 다 후려나구만 나 체질이 딜런가봐 오 깨웠어 아 망할 여기서 아나랑은 궁합이 안 맞아 아 저 저 쟤 피 얼마 없었는데 원래 다 그런거지 겐지 안녕 죽어라 이 자식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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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복근하구만 어 이거 뿌셔뿌셔뿌셔 힙이 안들어감 어 밥? 밥? 참치김밥 먹었어요 영어학원 끝나고 어 저기 아나있다 의비 어 썩을놈 어 썩을놈 어 썩을놈 썩을놈 어딨어 여깄다 죽어라아 그렇지 흐흐흐흐흐흐하 흐흐흐이 아이야 궁극기? 근데 어떻게 알아 흐흐흐흐흐흐흐 지금 레벨1만 어? 세 달째 배우고 있는데 이 젠장 이게 늙어가지고 이게 잘 이제 안돼 그쪽이 있으면 힐이 안되는데? 오버워치 브리핑을 영어로 하라고? 에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어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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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크리 매크리 디디디디 야 얘는 왜 이렇게 두 명 다 있어 짜증나게 뭐야 이거 안돼 이씨 나 진짜 둠피 죽여야겠다 너네 다 뒤졌어 아 진짜 열받게 됐다 잘가 고릴라 잘가 고릴라 멍청이가 이씨 죽으라고 이 자식아 준비 어딨어 준비 어딨어 잡히기만 해봐 야이씨 야이씨 밀라 안녕? 너넨 너네 다 뒤졌어 꺼져 빠이빠이 아아 파멸 어디냐 어디냐 잡히면 죽었어 어딜가 죽을라고 다 죽어 빠이빠이 아아 아나 너무 아프지 아아 아까비 아이들이 너무 많아 아아 아까비 어 그래? 응 가지마요 심심하네 화물을 다시 움직여야 해 이거면 좀 나아질거에요 화물이 움직이고 있어 일러여기 이런 이씨 아아 이거 진짜 어이없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지그 제 게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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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이야 이게 마이비 카치 정리 누리 아 까두찌 모나리자라니 뭐나리자라니 어 한 명씩 한 명씩 잘리면 안 되는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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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들어가 라인 들어가 안 돼 아 이거 진짜 모나리 자가 무슨 미녀야 걔 눈썹 없잖아 앗 졌다 아니야 마녀 아니고 하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딱히 부정하는데 못 됐네 우리 별이 방에 갔나? 경진주 더럽대 다 그런거죠 우리 별이 찍는 쪽이라서 전화부다 덥긴 덥지 여기가 더이상 말하면 벤 시켜버릴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 별이 사진 보여줄까? 별이 이번에 찍은거 엄청 귀엽던데 이거 아직 안봤죠 별이 신났어요 이게 평소에 별이지 이거 너무 잘 찍지 않았음? 이 별이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 별이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 이거 짱기지 짱기 잘 찍었지 내가 생각해도 잘 찍었어 귀여워 이것도 귀엽지? 아 나? 별이가 나랑 사진을 안찍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찍었지 이것도 귀엽지? 웃고 있는거 귀여워 블로거별이 이번에 사진이 괜찮게 잘 찍혔어 귀엽둥이 귀엽둥이 되게 애기같아 별이가 아 그때 그 방금 아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 잘나온 사진 그때 막 지나가는 사람이 별이 보고 쇼독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너무 귀엽다고 그냥 갠데요? 내가 그랬더니 아 그럼 패신가요? 막 이러던데 완전 웃겼어 그냥 개라 그랬더니 눈이 이뻐 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예요 이번엔 여기서는 귀여운 사진이 없네 요거 귀엽다 요거 요거 잘나왔다 여기 진짜 여기 낭떠러지인데 여기 사진 찍을 때 좀 무서웠어 어 이거 별이 잘나왔다 이거 근데 낭떠러지 같지 않죠 이거 실제로 보면 낭떠러지 엄청 높은 데서 찍었어 또 없나 다 벗고 있는 거 이것도 나름 귀엽다 그럼 별이 보는 게 내 낭이지 매일 이쁜 거 보잖아 자는 것도 귀여움이지 별이는 자고 일어나서 내가 일어날 때 애교 피는 게 제일 귀여워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니 내 사진 보고 얘기한 거지 왜 어 빨리 잡혔네 어 뭐야 어 나 왜 나만 잡혔어? 어 왜 나 튕김? 어 나 튕겼나봐 다들 나 버리고 간 건가? 다들 나 버리고 간 건가? 뭐지? 나갔나보다 뭐야 뭐야 나 버리고 튕었어 으이씨 이럴 이럴 거면 뭐지? 그 두 분이 나 버리고 튕었는데? 세상에 뭐지? 나 혼자 게임하네 난 당신이 뭔지 압니다 난 당신이 뭔지 압니다 잠작 본인은 모르는 안타까워 어? 없네 진짜? 없네 진짜? 여기서까지 내가 왕따 당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너무하시네 뭐지? 뭐지?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딜러 잡았지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딜러 잡았지 이게 뭔 일이요? 응? 아니 라인이 도망친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희한하네 게임 잡혀가지고 빨리 잡혔네 했는데 아싸 게이득 어 뭐야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없지? 아싸 게이득 아싸 게이득 아따 현란 Nike 팔 Kapel 진짜 내려와 내려와 아 저건 못살려 저건 못살려 어 뭐야 걘 인제 겁나 잘하네 살아있어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먹어야지 아 이거 힐 안된대 사람살려 널 회복시키 엄맙지 누나? 아 나도 모르게 딜 하느라 아 딜 하고 말았네 아이고 아이고 쏘리 쏘리 아이고 딜 하고 말았어 튜 튜 튜 튜 튜 뭔가 개판이네 알면 다행이고 아 이게 내가 딜을 안해서 그래 나 다음판 무조건 딜러 할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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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딜을 위한 사람인 그럼 그럼 나는 딜을 위한 사람인 누구네 망치야 빠이빠이 나 안죽음 죽어라 나 살려줄게 어 안죽어 아 모이라 힐 다 썼구나 뭐 이라 힐 해가지고 걔를 살렸네 대박이다 안죽어 애들이 안 돼이 아 누나라고 할 뻔했대지 ㅋㅋㅋㅋㅋㅋ 나도 힐 좀 받고싶다 와 나 힐 한 번 못 받고 죽었다 그럼 역시 내가 힐금이지 아 나 누나라는거 누나가 더 좋지 형이란 얘기는 맨날 들으니까 형은 늘 듣는 말이라 어쩌다 한 번 누나라고 들으면 좋죠 아 얘네 둘이 다 한거야? 내 뒤로 수레 죽었다 짜식 내 적금 방식에 다는 있었어 아이고 쟤는 딜구슬에 죽을 놈이다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아 이 미친놈이네 이거 아이씨 힐러 다 죽었어 와 다 죽음 아니 딜러들 뭐함 이래서 딜러들이 욕먹는구나 이래서 딜러들이 욕먹는구나 이래서 딜러들이 욕먹는구나 근데 리포 죽이기가 쉽지가 않지 내가 왜 내가 왜 빨리 내가 딜러를 해야해 빨리 내가 딜러를 해야해 요즘엔 잠 잘 자고 있어요? 왜요? 내가, 내가 딜러 해야해 이제 리퍼 죽이지 헐 맨날 일만 하고 살아? 그, 그러다 빨리 죽어 큰일이구만 뭐, 쫓기면서 사는 거 아니죠? 미쳤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방벽도 없구나 아 애들 진짜 피가 왜 이렇게 없어? 너나 죽어? 아이고 내 의지를 받아 사력을 집중했어 너나 죽어? 내 의지에 굴복하라 아아! 제압 당했어 그래, 시간... 내가 좀 자고 그래요 그러다 죽어, 진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다니까, 몸이랑 사람이 사람이 8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된댔어요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자 앙금... 진짜 빨리 죽어 원래 그거보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잠 아, 리퍼를 진짜 못 보는구나 애들이 아, 리퍼를 진짜 못 보는구나 애들이 와, 이거 안 죽어 합리하래 합리하라니 그래서 많이 자줘야돼 그래서 많이 자줘야돼 우리 방벽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우리 방벽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와아 소름 끼치네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짜파게티? 사력을 집중해서 시들어 난 회복시키고 와아 애들이 못... 못하는 것 같은데? 나의 빛 내 의지에 굴복하라 와아, 내가 궁 없어졌어, 이씨 와아 이거 심각하다 어? 어? 나 원래 국물 조금 넣고 넣어서 하는데? 그 귀찮게 뭐 버려요, 굳이? 어차피 버릴 거면 물 조금 넣고 하면 되잖아 이 바보들 어차피 버릴 거면 와 이거 심각하다, 이거 못 미네 와 이거랑 못하네 와아 이거랑 못하네 와아 심각하다 야 이거 하기 싫다 하지 말자 흐흫 흐흫 딜러해, 딜러 아침에 토마토 먹는 거? 괜찮지 않나? 다이어트에... 뭐 칼로리 없으니까 다이어트에는 좋겠지 다이어트에요? 그래도 영양소 조금 더 많은... 사과가 낫지 않나? 짜파게티 짜파게티 하니까 짜파게티 먹고 싶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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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톤님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지? 어 나 어제 충남 갔다 왔는데 어제 태양 가가지고 별이랑 놀다 왔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왜 말 안했니? 난 분명히 방송에 얘기했어 어? 놀러 간다고 그때 못 들었나보지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고 아 그래요 다음엔 꼭 얘기할게요 아니 별이 보여줘야겠네 실제로 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별이가 은근히 밖에 나가면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지나가면서 이쁘다는 소리를 얼마나 듣는지 부러워 죽겠네 엄마는 못 듣는데 딸내미가 많이 들어 기특한 것 별이가 벌써 열 살이라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가고 사랑도 많이 받고 해야 하는데 난 별이만 이뻐 해주면 되지 뭐 나는 그냥 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이동수단 같은거지 별이가 혼자 다닐 순 없으니까 ㅎㅎㅎ 네 모나리자 상이래 모나리자 상 슬프네 나 그동안 모나리자 별로 안좋아했거든 못생겨서 못생겼어 별이야 뭐해 별이 자 저건 뭐지 저 이응 이응 저건 뭐지 이응이 하나 따로 나와있는데 하하에 쩜은 왜 있죠 하하 쩜쩜쩜 거짓말하시네 거짓말하시네 이상하다 근데 팔로우 이거 왜 안뜰까 너무 궁금하네 왜 안뜨는지 희한 희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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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별이 운동도 시켜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테스트하면 떠 근데 누가 직접 그거 팔로우하면 안뜨네 아 나 트입이 안되가지고 원래 이거 탈퇴 있었어요 방송 더 이상 안하려고 옛날에 탈퇴해가지고 아직 1년이 안됐어 탈퇴한지 1년 뒤에 가입해야 돼서 다른거 쓰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연동이 잘 안되나보네 비트 같은거는 잘 뜨던데 저번에 보니까 원래는 유튜브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트위치 오라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그래서 다시 왔어 탈퇴한지 좀 있으면 1년 될텐데 몇달 안남았을거에요 다행히도 트위치는 탈퇴 안해가지고 트윗만 탈퇴해갖고 정산받으려고 별이 영상도 편집할게 많은데 언제 다하지? 정산때문에 사실 탈퇴한 이유는 정산때문이지 아구 깜짝이야 왜 켜졌네 별이.. 별이 채널은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런가 노출이 안되는데 죽은건가? 업로드 할거 있나? 업로드 할거 있나? 별이 그랑 놀러갔던것도 해야 할게 너무 많다 할게 너무 많다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할게 너무 많아 혼자 사니까 청소도 해야되고 빨래도 해야되고 별이 산책도 시켜야되고 일도 해야되고 할게 너무 많아 그니까 자꾸 영상 편집하는거는 자꾸 미루게 돼 그냥 그럼 하는게 너무 많아요 공부도 해야되고 할게 너무 많아 영어공부도 해야되고 또 심리상담 일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되고 또 별이 아로마랑 마사지하는거 그거 영상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야되는데 아이고 할게 너무 많네 마냥 놀고싶다 응? 영어요? 영어 영어는 뭐 배웠던거 계속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레벨 1만 3개월 하고 레벨 2 갔다가 다시 또 레벨 5고 아야 지금 오늘은 그거 배웠어 원래 배웠던건데 그거 현재 진행형 응? 뭐뭐하는 중이야 이런거 지금 그런거 하고 있어 어 BING 그거 하고 있음 이래서 어릴때 영어를 배웠었어야 됐다니까 우리 때는 영어를 안했었어가지고 뉴스로 봤었는데 영어가 공용어로 뭐지? 된다고 할 때 어 그걸 참 뉴스로 봤었지 그렇구나 하고 근데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될 줄은 몰랐네 오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외국인 학생 도우미는 뭐죠? 뭘 도와주는거지? etime 오 meaning 그 day 오 오 다녀와요? 오 다녀와요? 짠 왜 또 나오지 말래? 별이 왔다 옆에 별이 왔어요 오 다녀와요? 오 다녀와요? 오 다녀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이 되게 순딩순딩한게 어딜 만져도 뭐라고 안해요. 엉뎅이 만져도 되고 꼬리도 만져도 되고 발 만져도 뭐라 안해. 다른 개는 막 으르렁거리던데. 별이 귀찮아한다. 별이 엄청 귀찮아. 그래도 다 만지게 해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안 잡히는구나 딜러는 어 힐러는 그냥 잡히는데 와 극혐이네 딜러 그니까 아까도 이러더니 이 시간이면 청소도 다 끝날 시간인데 아까도 아까도 20분 20분 아 잡혔다 어차피 질건데 더럽게 안잡히네 아 또 이거야? 아닌가? 아 이건 아까 안한거지? 아 질거야 어차피 나 애쉬 에임 봤잖아요 에임 쓰레기인거 말썽 부리지 않을거지? 내가 지각에 공개까지 30초 망할 아 20분 기다렸는데 으쌰 잠깐 차분하게 평화로 아이 깨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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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하하 어떤 식기야? 어떤 식기가 나오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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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бер이 하하 independence 에피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 게임 끝나면 나오는거 아 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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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와야되는데 되게 귀여운데 파찌 괜찮네 그래도 이런 날 별이는 촬영해주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면 별이가 좋다고 안겨가지고 부비부비하고 난리 브루스가 나는데 그때 진짜 귀여움 그때 쓰러져 쓰러져 뭐야 애들 다 죽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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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살려주세요 와 피 1인데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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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피 1인데 왜 안죽지 왜 안죽지 잘 됐다 샘통이 잘 됐다 샘통이다 어? 누..누구 내꺼야? 상대편꺼야? 침에 멘なた 오우 와우 씨 안맞네 뭐 애들 다 죽었어? 뭐야 멍충이 근데 우리 절대 들어가지 못하네 똑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저승 가셨네 아무도 없네 오 맛있겠다 짜파게티 맛있겠다 아씨 딱 내려갈라 그랬는데 저 소리 나서 좋겠다 쟤 혼자 떨어졌어 바보 몇개 먹었는데 살이 엄청 찐 기분이에요 하나로도 살 안짜 진짜 밥이랑 아이고 도망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도망갔다 아우 안맞아 하지 말자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밥 잘한다 밥 잘한다 역시 밥이 최고네 아 뭐지 아 진짜 나는 방금 닻지나서 빠데 왔는데 아잇 나도 아잇 짜파게티 2개 정도는 먹는다 아잇 이겼어 왜 이겼지 아잇 아잇 누가 내 욕하니 기간지럽다 하핳 나는 한개 반이 딱 좋더라 두개 먹으면 쪼금 남겨 아 아 죽인다 흠 흠 흠 흠 흠 그럼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고 잘못 던지 우리 팀 쪽에 던졌어 흠 저기로 오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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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다 오우 우연히 죽였다 어딨어? 소리만 나 어딨냐?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 그렇다 아 나갔다 나이스 아 이게 경쟁이었어야 되는데 에이씨 나이스 아 나 너무 잘해 섬뜩하다 섬뜩해 너 잘못 이것만 잘 던지면 돼 이제 폭탄만 잘 던지면 돼 나이스 아 별로 안 죽었어 어? 햄치가 뭐니? 아이디가 이제 경쟁을 다시 한번 돌려보자 간지러워요? 별이 간지러워요? 별이 간지러워요? 오 귀여워 어쩜 이렇게 보이세요 별이 얼굴이 안나오네 완전 귀여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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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도 설거지할 줄 알았으면 좋겠네 엄마 대신 설거지 좀 해줄게 엄마 대신 설거지 좀 해줄게 손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거지 기계 내 가사도우미 몇 번 써봤는데 별로야 아줌마들이 잘 청소를 못해 시간은 때우고 그냥 가려고 그러고 내가 다시 설거지했잖아 기름때 다 묻어가지고 그냥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잘하는 아줌마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 몇 주에 한 번 부르면 3만원인가 그거밖에 안해 그래가지고 불렀었거든요 생각보다 저렴해가지고 매일 부르면 당연히 비싸지만 어쩌다 부르는 건 저렴해 별이 털 되게 부드러워 별이는 냄새도 좋은 냄새나고 좋겠다 아 맞아 별이는 안 좋은 게 없어 그냥 피부 피부가 좀 안 좋은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알러지 나가지고 그래서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사람들이 강아지 음식 갖고 장난 많이 치거든 예쁘긴 예쁘죠 어딜 가도 예뻐 모시고 살아야 돼 모시고 살아야 돼 성격도 진짜 좋은 게 그냥 안 하달라고 보채는 거 빼고는 되게 얌전해 밥하고 있으면 뒤에서 훔쳐보고 있고 이렇게 빼꼼 보고 있기도 하고 귀여워 근데 빼꼼 사진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어 쓰는 거 나 밥하고 있는데 별이가 숨어서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얼굴 반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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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니 못만들어요? 줄넘기를 어떻게 600개나 해? 100개 하는 것도 힘든데 아 진짜? 대박 친구는 잘하고 있대요? 대단한데 아 친구 있을 때 잘했었어야 됐어 외롭다 나이 먹으니까 다 결혼하고 그러면 외로워 개나 키워야지 귀염둥아 이게 내 맘 같지가 않아 친구들이 그리고 맨날 죽네 사네 하고 싸우기나 하고 아니면 애 키우느라 바쁘고 나도 20대 때는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꼭 만나서 운동은 안하고 맨날 수다만 떨고 헬스장에서 그런 때가 있었쥬 바이바이 사진 안 찍어 사진 안 찍어 들어가서 아침 구경 손빵 봉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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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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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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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군가?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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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ем, 누군가? 나한테 누군가? 나한테 가게 제가 Cotton 뭐야 한조 2층에 있네? 와 한조 봐 한조 어딨어? 라인 어딨어? 한조 어딨어? 소리만 나는데 어딨어 한조? 아 무서워서 가질 못하겠어요 뒤져라 뒤져 뒤져 아이고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요 아 마이갓 죽여 죽여 아 왜 안죽지? 나이스 오랜만 조금만 태형 어딨어? 뒤져 야 뭐하냐? 호응할게 없어 와 총알 총알이 없어 와 안죽네 와 안죽어 안죽어요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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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헤드 맞으면 한방지 그냥 한조가 잘한거겠지 이렇게 딜러를 하면 욕만 처먹는 거지 힐러를 하면 또 힐러 욕만 처먹고 이거 뭐 뜯어봐서 하겠어? 어? 뜯어봐서 하냐고 이놈들아 여기서 어디로 날려야 되더라? 여기 각이 있었는데? 각이 있는디? 어디였지? 에라이 모르겠다 뭐 어디로든 날라가것쥬 에이 거저블를 수비하십시오 와! 아! 욕만 같겠다 하이! 뒤로 갈라 그랬는데 이게 맘대로 안되네? 이게 딜러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얘들아 게임은 즐겁게 해야지 왜 이렇게 미친듯이 싸우면서 해 자꾸 잘못 던지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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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ㅎㅎㅎㅎ 오? 라인 죽었지 와이씨 이건 답이 없는데? 어? 떨어뜨려서 죽였잖아? 대박술 낙서 언제 있음? 메르시 왜 여기서 죽어 있어? 어디서요? 서류만 들려요? 빠이빠이 어? 저기로 떨어졌네? 된장 아직 여기서 각폭은 안 되는구나? 와! 된장 된장 와! 나 열 번이나 죽었어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어? 사람이? 어? 이건 뭐야? 불사야? 뭐야? 상이네 메르시 그냥 뒤지는디?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오 이번에 잘 맞았다 어? 뭐야? 그냥 밥쓰자 그냥 밥쓰자 저정도면 그냥 밥쓰는게 낫는데 왜? 얘네는 꼭 그걸 재야되는거지? 왜? 실버에서 이걸... 얘 왜 또 여기서 죽어있어? 한조 어디서 대체? 뭐해? 내가 밥쓰고 싶어서 죽겠는데? 네 간식 밥쓰고 싶어서 죽겠는데? 쏘리쏘리 안내려 어디야 어디로와 저 소리 닿지 와씨 이걸 죽네 그냥 우리가 못하는거야 애들아 좀 있으면 브론즈다 아 뭐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니? 아 귀여워 어 딜러 자리 없어용 어디어디 아 잠만요 지금 한 분 기다리고 있는데 딜러 자리 없죠 내가 할 거니까 기죽기죽 근데 나랑 하면은 내려갈 건데 하면 안되는데 나랑 울버린님은 왜 게임 안해요? 근데 신추가 안되어있어 사이클로님 나도 지웠음? 아 오랜만에 쉬는 거구나 아 이거 되게 안맞네 사이클로님 친추가 없어서 안되겠는데 대패 삼켰어요 맛있겠다 안농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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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좀 갔다와야겠다 화장실 좀 갔다와야 겠다 감사합니다. 먹방이 일로와. 고울서 찾지 말고 일로와. 응. 어? 어디? 아이디가 뭐예요? 어? 어디? 왜 나는 안보이지? 아이디 사이클론 아니었어? 지금 아이디 뭔데요? 없는데? 어디 있다는 겨? 이건가? 이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이고 이거겠지 뭐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잖아 점수에 연연해 하지 않고 힐링하면서 게임할 사람 오세요? 점수에 연연해 하면 혈암오름 아우 힐링 해야지 웃겨줄게 웃겨줄게 올 사람 빨리 와요 기다리는데 20분씩 걸리니께 다른 거 하면 안했는데 끊었다고 전해라 끊었다고 전해라 이제 발 뺀지 오래야 밥 뭐든 해봐 밥 뭐든 해봐 다 뭐든 해봐 우리 집 청소해야 되는데 쓰레기 장인지 언 한 달째 보이는 곳만 깨끗하다 밥 뭐든 해봅 이게 폭탄 각폭을 공부도 하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 오 마이 갓 아씨 개 피었는데 못 이기겠는데 딜러 나보다 잘하는데 딜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쉽지 않네 동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나 이 맵은 처음인데 나 스킬 안 눌렀는데 여기저기 다 접해네 총알 없어 총알이 없다고요 아따 씨 다들 나만 접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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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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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지 집사 나이스 이게 점으로 하니까 진짜 힘들어 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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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디야 이씨 어디야 어디서 좁히는 거야 이씨 다들 어디있어? 앉아서 엉금 엉금 어후 깜짝이야 이씨 아 놀래라 아 진짜 놀래잖아 어디있어? 어디있어 꼬마야 다들 나만 접해 나 몇 번 죽었어? 아홉 번이는 죽었어? 와 이 사람들 보고 뭐야 정신없어 진짜 겁나많아 다들 주먹으로 접히고 있어 안 돼! 오지마!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너 혼자 죽겠어 나 혼자 죽겠다 남한텐 죽지 않겠어 혼자 죽겠어 이런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일단 놔줘 일단 놔줘 일단 놔줘 바짝 표주지 와우씨 왜 다들 어디있어? ㄷㄷ 박 잘했어 안돼! 아아! 돼지야! 뚱땡이 뚱땡이 혼내줄거에요 뚱땡이 혼내줄거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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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안죽어 안죽는다 안죽는다 뚱땡이 혼내줄거에요 돼지 안죽어 돼지 안죽노 뚱땡이 혼내줄거에요 이제 준비해 영웅을 사지 다시 여기 커피는 권하지 않고 있어. 반갑습니다. 민솔 트립에 안녕하십시오. 적의 공격까지 30초. 이게 폭탄이 몇 초 만에 터지지? 여기서.. 여기 저 어디로 던져있어 들어가? 이쪽인가? 이거 각폭을 봤는데? 나이 뭐야? 나이 뭐야? 이거 어떡하지? 망했는데? 나 위도우 못 잡는데? 흘렀네? 아 P1인데 아 총알이 없다 큰일 났다 라인을 잡다니 내 위쪽에 집결해 모두 네게 합류해라 지효 받아라 미안 미안 아이고 잘못 던졌다 미안해 아이씨 와 쏘리 진짜 P1이야 아이씨 뭐야 뒤에 있어? 뭐야 뒤에 있어? 와 약간 눈이라든지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힐 좀 줘 야타야 아 와 바비 바비 다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해도 돼 사비 바비 사비할 거야 바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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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도로인거 같은데? 아이고 아 잘못 입었다 와 씨 에코 필인데 잡기가 힘들다 아 나 날라다니네 잡는게 너무 힘들어 빡신대? 아 망했다 에코로 못 잡겠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힘든데 와 이 미친놈 난리났다 와 애들 왜 이렇게 잘해? 대사 멋있는 대사 흠 점수 0 3 4 5 아 아 아 흠 그냥 그냥 죽는구나 이 시간 하이 어서오세요 이런 이런 나 자꾸 튕긴다고 하고 아 아 아 지금 벌써 4시간 넘었어요 이제 슬슬 끌려 그랬는데? 와.. 아프다 힐을 못 받는다 전혀 이거 힐팩 먹으러 가야 되는데 힐팩 어딨냐? 여깄다 힐러가 있지만 힐을 받을 수가 없어 야타를 대체 왜 하는 거야? 어이C 이거 심각하다 와 이거 심각하다 힐팩 와아 리퍼 때문에 미치겠네 힐팩 우리 자리야 벌써 궁 채웠는데? 와 뭐야 이거 애들 다 뒤에 있어 와아 진짜 돌겠네 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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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라인 뺐고 일단 라인 뺐고 아나 뺐고 아 한조 있네 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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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저쪽으로 소환해야겠다 어! 잘못 눌렀다! 헐 와이 미친놈이네? 라인? 라인? 어차피 전 에임똥이에요 다이너마이트라도 잘 던져야돼 얘 어딨어? 렉크리 이겼던 것 같은데? 죽었나? 아프다 아프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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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자리 안좋은데? 이거는 먹어러 레아 아 사려짐 그래 Re아 이리 라 tennis 에이 너무 빨리 던졌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삽입하십시오. 어렵구만. 힘들다. 힐. 아니 힐이 한 명이 안 하니까 힘들다. 야타네. 야타라도 잘하면 모를까? 아 진짜 드럽게 못하는데 야타도. 내가 힐팩 잘 먹고 다녀야 돼. 아이고 아 잘못 올라왔네. 나가죽자. 정백 어딨어? 아 주변에. 아이고 하나 던졌어야 되는데. 더 위로 던져야 되는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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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내는 60초. 나이스. 나이스. 홈런이. 저희랑이. That's not me. 차올 없어. 아liga. 적응은 거울 없을 것 같아. 아 Ellis. 한 명. 저희랑이. 다섯. 천월 없어. 개소. 계속 움직입시다. 어 안 돼 아 라인 엄청 좋아하네 석양이다 모이라 죽여야 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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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 나 오늘 에임 진짜 안 붙네 어제는 되게 잘 붙었는데 밥 소환하자 딴 데서 놀고 있네 진짜 모이라가 힐을 절대 안 해 아 진짜 열아볼라 아 모이라 진짜 진짜 웃겨요 아까는 야탄만 하는데 힐도 안 줘 그렇다고 딜을 넣어? 딜도 안 넣잖아 나보다 더 못하니 장패드 몇천은 안 하던데? 나는 컴퓨터 책상만한 장패드 샀는데 아 여기 각폭이 뭐였지? 아들 여기다 던질까 엄마야! 엄마야! 어 에임 떨리는 거 봐 정을 발견했네 과다 이롭자 어딨어 보여 뒤에 모이라 있잖아 출발 안 돼 진짜 우리 모이라는 뭐해요 진짜 웃겨 이래서 모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저렇게 딜만 쳐할까봐 이게 이게 당황하니깐 에임이 더 이상해져 아파 어 아무도 없어 이게 내가 뭐라도 잘 잘라야되는데 힐팩 먹어야돼? 이거 아이고 정신없어 나 지금 뭐하니? 뭐하니 나 지금 나 지금 뭐하니? 나 지금 쇼했어 당황해가지고 아 진짜 힐러 하나가 진상이네 정말 아 내클 저기 있구나 아 한 명이라도 잘랐다 아 놀래라 아 뭐야 얘네 싸우느라 바빴구나 아 놀래라 진주 알았어 아 뭐야 얘네 나 죽이러 오느라 바빴네 얘네 아 웃겨 으흠흠 뭐? 나 뭐? 나 뭐? 마지막까지 있었당 너무 대낙고 패작이었어 아까 힐러 신고하자 너무 지나쳤어 뭐였지? 아이디는 귀여운 애가 왜그래 힐러인데 힐도 안하고 잡고 딴 데 가서 어? 이거 할 말이 없네 나는 시야 좀 안 튕기게 간전에 넣어주세요 뭐? 보품이 뭐야? 보품이 뭐임 쟤 폐작일로잖아 쟤가 왜 웃지? 쟤가 왜 웃지? 엄마 수건 어디갔지? 엄마 수건 어디갔지? 엄마 수건 어디갔지? 수건 어디갔지? 요즘에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봐 어디있어 다들 소리도 안들려 왜 다들 어디있어 왜 안보이지 f1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구경해야지 아이스크림 먹은 회사 저격수야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옥수수 아이스크림 이거 짱 맛있어 이거 뭐야 별이? 별이 다리 아프대 별 엄마가 해줄게요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서 발 핥고 있어 어 저게 뭐야 어 눈아파 어 눈아파 별아 거기 점프 좀 하지마 다리 다쳐 저거 어떻게 이겨 엄마한테 올거에요 엄마 아이스크림 구경왔어요? 아 저거 봐 저거 봐 저게 뭐야 뭘 예쁘다 왠팔들 저거 봐 아 등피가 너무 약하다 등피가 왜 이렇게 약해 폭탄으로 다 죽어 아 폭탄 무섭다 헐 돌침버 개무서워 와 도리기텔 다 총 어디다 쏘는 거야? 베르시드가 총을 이상한 데서 쏘는데? 음 맛있다 아 이거 언제 먹어도 맛있어 와우 라인 무섭다 헐 헐 어 무서워 왜 포탑 설치를 안했어 포탑 설치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지 헐 음 잘한다 나 잠들었어 저거 말도 안 돼 디바 어떻게 부셔 아 웃기다 구경하는 것도 꿀잼이네 어 골드네? 골드 구간은 나 잘 못하는데? 나는 망했다 딴 거 할까? 메비우스가 뭐야? 원래 저 메비우스가 저 매 자가 아니지 않아? 왜? 똥구리 때문에? 어 언제 탱했대? 탱에서 빨리 잡았구나 이번 힐러는 정상이겠지? 아 잘못 던졌어 절 죽이세요 아 위도우 있네? 아 위도우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못 잡았다 아 못 잡았다 아 그냥 아까 죽일걸 뭐이라 괜히 살려보냈다 아 우리 딜러 다 죽었어 어떡해 아 우리 딜러 다 죽었어 어떡해 오히려 그냥 바로 죽였었어야 돼 아이고 또 잘못 던졌네 아 이거 방벽 좀 아이씨 어 내가 못해도 애들이 알아서 잘하네 아아 아따 피 피 별로 없어 죽여버려 겐지 개피였는데? 네 아 이거 점으로 해놔가지고 내가 잘 안보여서 그런가? 맞추기 쉽지가 않네 어? 둠핀 있네? 어? 튀어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계속 죽음 오래 보고 있으면 안되겠다 아아 불건네 못하는 피길래 못하는 피길래 야 못할 수도 있지 얘 어디갔어 아 이걸 죽는다고요? 아 흠 으 으 아 와 이건 뭐냐 와 이걸 죽는다고? 원래 한 방에 안 죽는데 밥을 얻다 둬야지 애들을 잘 죽일까? 와 이 미친놈 와 미친다 뚱땡이 때문에 안 되겠어 뚱땡이가 나 겁나 괴롭혀 뚱땡이가 나만 죽여 미친다 와 진짜 짜증나 저 미친뚱땡이 아 그냥 밥 쐬고 그랬나? 아 이거 둥피 돼지 같은 놈 이건 계획이 없었네 저 저 저놈 신경 꺼 신경 꺼 어차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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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 어 나는 원큐님 오면 좋지 킹 잘 떨어져야 돼 아 방벽 있으면 진짜 그지인데 아 짜증나 짱나요 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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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게 안정적으로 못 때려 좀 안정적이면 나도 어떻게 하겠는데 너무 불안정해 지금 아 진짜 겁나 빠르다 로시오 이거 둠피를 어떻게 잡아 미안해 죽겠네 힐러한테 와 이건 힐이 힐 한번 못 받았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힐러씨 이게 안정적이어야지 어떻게 하지 우이씨 우이씨 아 내가 그거 아니구나 둠피 극혐이야 둠피 너무 싫어 우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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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피 때문에 우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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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안돼~~ 아! 좋구나 이리로 잡아보세요 너무 고랩이라 내가 안 돼 내가 제일 쫄앱 소용 소용 오늘 영 영 별론데 오늘 에임이 진짜 개그지야 어제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이상하다 오늘의 정상은 난 쉬고 싶어 긴장하면 더 안 돼요 평소에는 잘 되는데 나 블로그 써야 하는데 게임 중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니래 이 사람들이 진짜 자꾸 누가 벽을 치는 거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어디 자꾸 쿵쿵 소리 나 겁나 무서워 어딨어 다들 엄마야 나 봤네 그렇지 다시 다시 해볼까 어딨어? 아무도 안 보여 저기 있다 엄마야 엄마야 누구세요? 여긴 힐팩도 없소? freed 떨어졌대요 동굴게 동굴게 수 slang 동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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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데뷔 общ 까비! 까비! 어디였지? 어디?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까비! 잉! 다들 나만 때려! 왜 다들 나만 때려! 내일! 내일 너무해! 아!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구만! 막 뒤에서 소리나고 난리났다! 여기저기서 소리난다! 어디있지?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아! 저기있구나! 아! 까비! 아! 이번에 때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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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말썽 부리지 않을 거지? 가진거 다 내놔! 가진거 다 내놔! 내가 딜 잡은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아이고 우리 팀이네? 뭐야? 맞네? 많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네? 뭐야? 어디가? 이리 왔다 아이고 미안!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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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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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잡았네? 뭐지? 뭐지 뭐지? 미안해 내가 깨웠어 아 놀라 아 놀랐다 나오는거 보자마자 또 때릴뻔했어 아직도 확보 못했던거였어? 너무 무서워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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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이렇게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까불지마 안 맞았네? 뭐야 이거? 둥기 어딨어? 뭐야 이거? 둥기 어딨어? 아 이거 반격때문에 진짜 짜증나네? 아이고 아이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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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진짜 방벽 그지같네 두명이랑 아우 아파 이런 아이구 쟨 총알 많아서 좋겠다 싹 다 쓸어버렸지 틀에 자라나 보니? 안돼! 어머? 점수 1대 0 0 0 0 0 0 0 0 완막해야되잖아 아 나 오늘 에임 굴인데 딜메달 없겠대 너무 확정짓는거 아님? 2 쌤 어 그러네 힐은 있는데 죽지도 않고 메달도 없네 아 나 이거 점으로 해놔서 매크리 못하는데 뇌 하 아 너무 빨리 던졌다 어 팔아 반피 헐 개 트레이 꾸나 아 트레 어딨어? 여기있다 트레가 공간 왔다갔다 하는데 안보이네 힐팩 어딨지? 나 기죽이면 더 못한다고 기죽이지 말라고 뒤에 트레가 있는데 못잡네 뒤에 트레가 있는데 못잡네 그냥 밥 써야지 아 나가 두 명이나 죽어 너무 힘들어 넌 아 죽었다 잠들어버렸네 나로가가 내 준비 완료 뭐가 문제지? 오늘 진짜 안 났네 아 트레이때문에 돌겠네? 트레 어딨지? 안 죽었는데 트레 마이크를 해당 아 안돼 우리 다들 힐벤이어가지고 눈이 침침한가봐 나 피 없는데 어 투레투레투레 저타 언제 쓸겨 아 망했어 와 나 죽을뻔했는데 겨우 살았네 와 힐팩 먹고 왔다 아 힘들어 내가 방장이야? 아닌데? 바밤 눈이 뽀사질 것 같네 브론즈와 실버 사이라 힘들구만 뭐지? 눈이 뽀사질 것 같다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프다 눈이 꼼꼼ic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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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1600점대였는데 1500점으로 떨어졌구나 곧 브론즈 되겠네 그냥 브론즈를 만나면 더 편할 것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뭐야 해킹당했어? 갑자기 안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마 안 들어가지네 나 네이버 왜 안 들어가지지 이게 못 마르지 이게 못 마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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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 왕격 때문에 밀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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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 죽는다 흐흐 히힛 여기다 궁을 쓴다고? 궁 왜 써? 궁을 쓴다고? 아 안돼! 라인 특이하게 노네 아유 된장알로 콩이 안되네 콩이 안되네 콩 될줄 알고 한건데 콩이 안되네 넌 나한테 잘못 걸렸어 내일은 메쿠리 당전이지 집돌이래 콩이 안되네 아이고 떨어졌다 아 왜 안눌러져 망해 예쓰 죽어야겠네 죽어야겠네 죽자 죽자 혼자있는거 좀만 더 열심히하게 해주십쇼 아 총알이 없는데 아고 아 또 떨어졌어 아이고 아 실수다 아 내가 나한테 했네 라인 살아있어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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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흐흫 흐흐흠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정수 정수 이번엔 별로 안갈거 같아 네 영 꿈을 피하는게 아니야 아 우리 밥을 한 번 더 소환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네 디스고밥 용감스러운 전장에서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나라 으흐흐흐흐흐흐흫 으흫 오 3 2 2 3 2 3 2 불장난 좀 쳐볼까? 살아있나보네? 어디있지? 아 잘못 던졌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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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던졌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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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어? 실수다! 실수다! 아 잘못날로 대박 어이구 이거 망했다 원큐님이다 원큐님 아 아 읍 읍 읍 읍 읍 읍 유튜브로 본거랑 다르게 되네? 유튜브에서는 저렇게 하면 2층 가던데 채 채소 아무튼 다시 안되는데? 갑자기 네이버가 안된다고? 안되네? 네이버가 왜 안되지? 어? 블로그 이름 안 써지는데? 그냥 대충 하고 나중에 수정해도 되나? 그렇게도 안될 것 같은데 왜 안되지? 네이버가 접속이 안되지? 안되나? 아 뱀은이 쓰여서 이런 일을 처음인데 왜 이렇게 못 잡고 희한하네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된다고? 설정이 어디 있지? 이상하네 왜 안 되지? 갑자기 안 된다고 네이버가? 귀가 찼네 귀가 찼네 감사합니다. 기본이 뭐지? 접속이 안되네. 갑자기. 응? 나같은 사람이 없나 보다. 갑자기 왜 이러지? 안된다. 아깐 됐었는데? 이거 왜 지워졌지? 갑자기 네이버가 안들어가도 피어났네. 왜 안되지? 안되네. 이거 왜 안되는거야. 터지네. 갑자기 안되네. 왜 접속이 안되지? 컴퓨터 자체의 문제인가? 아 이거 큰일났네. 등록을 해야되는데.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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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왜 안되지? 아까딱키면 되려나? 아까딱키면 되려나? 아까딱키면 되려나? 아까딱키면 되려나? 무리했구만. 음 네 뭐야 우리 한 번도 못 뺏었어? 뭐지? 잘하라 자막을 마ыс 아 깨꼬 닥 으핳핳 흐핳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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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핳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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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야호 흑 흐하 흑 흙 흐흫 서 발 흐흫 흑 흑 흑 흐흑 흑 흑 흑 으 Nev 흐흑 으하 아 왜 안죽어 어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더만 안오네 오는 줄 알고 일부러 가까이 던졌더니 어 동그리 안죽었네 으흐흠 흐흫 아 어 으 윽 으 으 어 이번에는 한 번밖에 안 죽었다. 아 찧이 형 다. 손목복을 대가 필요하겠군. 네.. 아냐..봐.. 아이고 개피인데..? 사라 개펜.. 였는데? 왜 여기서 난리가 났어? 하이루? 왜 뺏겼냐? 안 돼 메르신 잡았었는데.. 네.. 이렇게 난리가 난리가 났어 뭐.. 이게.. 이게.. 아.. 앗.. 아.. 어.. 어.. 아이고 와우 아 아 너무 아프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호로록 아프고 아프려서 걱정되서 위도우 5등 말든지 모르겠다 와 이거 개 아프네 아팡 와 이거 터지네 계속 오 뭐야 아 낙사하는 거 왜 계속 가는 거야 두 번이나 낙사해 놓고 그냥 직진으로 가지 안 돼 들어가지도 못하는 걸 너무 심각하구만 한 번을 못 들어가네 아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어 아 똥 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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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컴퓨터가 이상하다 별아. 이거 자 컴퓨터가 이상하네. 제가? 이걸로도 안들어가지면 큰일인데? 네? 그리고 설 수 있을까? 설 수 있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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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게임하는 컴퓨터가 서서히 맛이 가는 것 같은데? 인터넷도 안 되고? 괜찮았어. 그동안 잘 됐었는데. 감사합니다. 재부팅하면 되려나? 컴퓨터가 갑자기 안되는데? 개인정보 이런거 없었는데? 개인정보 이런거 없죠? 이런거 없죠? 이런거 없죠? 희한하다 희한해 왜 안될까? 로그아웃 태도 안되는데? 왜 안될까? 왜 안될까? 왜 안될까? 접속이 안되네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못쓰겠네 크롬도 안되고 이거 말고 인터넷 떠있지 않나? 어? 미뤄야 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왜 안될까?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네이버 버려야되나? 왜 나만 얹을까? 어휴 진짜 쏟 터지네. 블록을 쓸 수가 없네. 네이버가 안 들어가져서. 1도 모르겠다. 개인정보고. 1도 모르겠다. 2도 모르겠다. 시원하네. 이걸로도 안 돼요. 크롬으로도 안 들어가지는데. 1도 모르겠다. 1도 모르겠다. 기가 막히게 안 되네. 2도 모르겠다. 2도 모르겠다. 2도 모르겠다. 2도 모르겠다. 2도 모르겠다. 전혀 안 돼. 여기서밖에. 컴퓨터 다시 새로 깔아야 되나. 전혀 안 되네. 별일 다 해도 안 되네. 2도 모르겠다. 2도 모르겠다. 1도 모르겠다. 별이는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준비하십시오. 영어를 살고 가십시오. 혹시 방송 켜 놓으셨어요? 해석 좀. 영어 친구. 영어 친구. 강아지 어디 있냐고 물은 건가? 아하. 아하. 이게 4초 9. 4. 4. 4. 2. 1. 폭격이 시작입니다. 아. 뭐야. 우리 라임 왜 죽어? 어. 아. 아이고. 다 맞네. 다 맞네. 다 맞네. 다 맞네. 다 맞네. 다 맞네. от. الا. 자. ciip. 고치 낙. Et. 아. 으어. 아우 나 총알 없어 진짜 아우 답답해 아이고 나 잘못 던졌다 아우 개핀데 어 라인 폐작이구나 라인 너무 했네 진짜 하이 야 이 나쁜 놈씨 어 아니 나는 이제 그거야 아야 난 브론즈지 우리 라인이 제일 문제야 왜 우리 아나에게 그래 자이네 미쳤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힘 힐 주세요 힐 주세요 힐 주세요 힐 주세요 힐 주세요 에잉 힐 죽었다 아 궁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죽는 게 나은 거 같아 저기서 궁 쓰긴 아까워 궁 쓸까 그랬나 아 아씨 아프다 아우 무서워 애들이 궁을 써야 애들이 궁을 써야 아 그냥 같이 쓸 생각하지 말고 저기 다 모여있으니까 죽이자 저 난리 치는 거 그냥 아이씨 야 밥도 그냥 가자 스포일러 스포일러 왜 안와 장난 좀 쳐볼까 저기 mart konservis 마이빼 laps Prik 엌 잘못된걀 재훈 위도어 어디 Minute 위 кратра 그사이에 죽었네 아 여깄었구나 나 또 저쪽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만 아 너무 빨리 터뜨렸나보다 와 안죽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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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눈 없니? 엄청 웃겨 힝 아 나가 밀었네 아 아 너무 웃겨 힝 저녁하고 차였대 힝 아 진짜 웃겨 힝 힝 힝 힝 힝 아이고 힝 힝 힝 힝 아메가메가 뭐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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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높은데서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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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던지지? 내가 죽일거야 어 위도 있다 아 위도 못 죽였어 브라보 브라보 저 아나 진짜 웃기다 아 아나래 저 자리에 우리 아나 앞에 있는데 왜 안 죽여? 나 같으면 죽였어 이 바보 아냐 얘 우리 아나 왜 안 죽이지? 저 아주 추워 신난다 화물 내꺼 키가 커서 저도 안 가는다니 아 여기 금 다 금이에요 아 왜 이렇게 안 맞는거야 속상하게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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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장난 좀 쳐볼까? 빠이빠이 내 폭탄 내 폭탄 내 폭탄 안녕 뭐지? 뭐한거지? 죽어라 괜히 눌러보고 싶다 다들 궁극기 누르니까 아따 모이라 죽이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좀 비켜봐 하모라 진짜 지금 따가워 왜 안 맞지? 분명히 몸 맞추고 때린건데 봐봐 혼내줘 봐봐 혼내줘 봐봐 혼내줘 이제는 안에서 어디가 뭐하는거야? 여뽁 여뽁 어?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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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홈 좋았어? 뱅도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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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ㅋㅋ 내 말 듣던가 꺼지다 말썽 부리지 않을 거지? 노력해보죠 흐흫흐 아 세금 신고해야돼 아 자꾸 나 어디 때려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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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띡! 잉, 묻다와 총알이 없죠? 에휴 씨 안 죽네? 네르시 죽여 이제 어? 이번엔 나 한.. 뭔가 좀.. 와 이번 판은 한 번도 못 맞췄는데? 어? 통학 2시간 걸린대 여행 가네 여행 가네 위도 있다 못 쪄워 못 쪄워 못 쪄워 아아 안 되겠어 그냥 위도우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딴 거 할 거야 어? 브라보 아 너무 웃겨 아 으흐흫흐흐흐흐흐 맥고, 나요 뼈 ㅋㅋ 무너지 작정 절로 가면은 안돼 위도 있어 어? 아 나 또 죽었어? 온다 온다 빨리 온다 아씨 안맞아 아 위도 저기있네 아우 아우 된장 우리 밥만 소환하면 끝인데 거 봐 밥 오면 끝이지 어휴 몇시지? 어? 이제 안갔네 끝 끝 끝 끝 음 인터넷이 안돼 자꾸 뭔데지? 어? 터져 초장 됐나? 인터넷이 안돼요 초장 됐나? 인터넷이 안돼요 어? 언제 된다 됐다 안됐다 하네 아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아 아 아 아 아 t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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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맥클이 웃겼다 술래잡기 하는거 우리 별이 찍 뻗었어요 안바지로 갈아입고 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그렇다 뭐지? 안 돼 헐 이거 갑자기 안 되지? 가지가지 하네 아 진짜 네이버 들어가지지가 않네 갑자기 동영상이 안 된다고? 가지가지 하네 네이버도 안 들어가지고 네이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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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켜도 안 되면 한 번 밀어?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지? 할거 많은데 컴퓨터가 말썽이네. 망했어. 잘 되던게 안되니까 섭 터지네. 안녕하세요. 아유 인터넷이 더럽게 안 돼 왜 팔로우 이거 하나도 안 뜨지? 이상하다 여기까진 되는지? 여기까진 되는데 아유 미친 애가 왔네 미친 애가 왔네 음 시참이긴 한데요 이제 금방 끌거라서 오늘 오래 해가지고 아마 한두타임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왜 울엉 이거 팔로우 왜 계속 안 뜨지? 나 컴퓨터 한번 밀어야 되나? 아직 방종 아닌데 뭐 11시쯤? 11시쯤이면 뭐 어차피 한타임이긴 한데 내가 하는거 보면 눈만 베릴텐데 난 재밌지만 아 아 나 컴퓨터가 네이버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인터넷 옵션 파일 삭제 도구 호환성? 그런거 없는데 호환성? 호환성 무게고기지 호환성 무게고기지 인터넷 옵션이 없는데 그러면은 왜 안될까? 아 답답하네 설정을 변경해도 안되는데 인터넷 인터넷 왜 안될까? 딴건 다 되는데 네이버만 안들어가죠 아 속 터져 네이버만 안들어가지고 씨 일을 할 수가 없네? 나 일하.. 일해야되는데 빨랐네? 네이버 척서버리 왜 안될까? 왜 안될까? 이건 아닌데? 보안 일정수려틱 보안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 이거 아닌거 같은데? 왜 언제 적글이? 나만 접속 안 되는 거겠지? 아 이거 속 터지네 네이버가 안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껐다 키면 되려나? 어? 왜 안 될까? 에잇 몰라 몰라 어 됐다 인터는 익스플로러에서도 안 되고 블리자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입하십시오 그냥 운영한 게 단단단 casal 비트 비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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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정중! 디바! 출격 준비 완료! 흐흫...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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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큐님이 막판하자고 하면 막판이죠? 아우 여기를 내가 왜 뛰어가지? 뭐지? 맥크리 개피다 맥크리 잡으러 가자! 어... 너 여기 있었어? 라인 개피다... 야호! 어... 가끔 이렇게 잘 돼야지... 아빠냐 왕병 장기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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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네? 왜 안맞지? 으흥... 으흥... 겐주 이 자식... 겐주 이 자식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든 해봐! 뭐든 해봐!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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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맺었어... 킬 벤인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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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죽어라! 흐흫... 흐흫... 아... 우연이다... 흐흫... 이런 우연이... 고맙기도 하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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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뚱땡이 때리기 편하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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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겐지 궁 쓸 때 되지 않았나? 어? 한 번도 못 봤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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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넣느라 바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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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러네? 웬일이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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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г... 흑안하네... 흐흫... 씻 하아.. 난 좀 좀 떠났다.. 이뻐.. 어 나 불이하면은 둠피 엄청 죽이는데 외쳐보래 어 왜 안죽지 왜 지 스스로 죽었지 아 이거 잘못 던졌다 좀 더 높이 던져야 되는데 메카 가동 시라야 안갈거에요 자리야 피 1이었는데 못잡았나보다 이렇게 겁나 죽이면 뭐해 밥은 오질 않는데 안 보여 애들아 애들아 좀 저리 가 안 보여 이걸 이긴다고요 역시 또로롱 오락실 같아 프리딜이네 완전 프리딜인데 이제 혼났겠다 혼났겠어 왕막이라니 이럴수가 왕막이라니 이럴수가 왕막이라니 이럴수가 먹으러 가eses 남을 사 county 가 생일 10. 도안 성인들 도안 다 유깅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켜 왜 찡 이상하다 내가 똥 쐈는데 옹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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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к ڈRo ~! 、 、 ~! 블록을 쓸 거 많았는데 오늘 게임만 하고 끝났네? 오늘 게임만 하고 끝났습니다. 내 컴퓨터가 이상하다. 이게 뭔 말이지? 비번기 연결이라는 게? 인증서가 안 보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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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그리그리 합니다. 일단 막판하고 재부팅을 하면 될수도 있어. 안되면 말고 조만간 컵을 털을 미뤄야겠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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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버예요. 브론즈 실버 구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막판이에요. 내일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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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지? 인터넷 전체가 안 되는구나. 마틴이 갚네. put 땜시. 고기ąż exec되는 photores. 잠시. 잠시. 명감. 잠시. 팀원들 Estamos 라이머 webs out direct. wn futgence. 잠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제 라인 시즌 오드간네 이용권 샀는데 안 나오네 이제 늙었나요 왜 안될까 1월 11일 2020년에 가긴던데 왜 안되지 다 지워서 없나 왜 안나오지 다 지우겄낸 왜 갑자기 안되지 흐흐흐 흐흐흐 다 지우겄낸 지우겄낸 금방 천발 컴퓨터가 멋이 갔네 안보여 내 의지를 느껴봐라 이런 어? 둥띠다 어디갔지? 왜 아무도 안와? 냥냥 냥냥 이런 우연이 있나? 우연으로 너무 많이 때렸는데? 냥냥 숨었네 총알이 없는데? 총알이 없는데?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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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중요한 순간에 항상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어서 총알이 없어지만 총알이 없어지만 저거지 어? 있어보여 TP TP 호로록 나나 나나 안보여 안보여 뱃뱃 와 와 한 푼도 안 죽었다 징징징징 징징징징 징징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안정적으로 하면 나도 괜찮다니까 오늘 하루도 불태웠네 잠깐만 할라그랬는데 하루종일 해버렸네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다들 빠이빠이 ㅋㅋㅋㅋ 용잡기 아주 막판에 재밌었다 막판에 나도 잘했어 그럼 내일 봐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한 도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